아니, 펜타 형 몰라요? 빙수 목소리? 애기잖아 애기 스카이프 사진 보니까 애기다만 야 애기의 돌이야 이거 애 있고 하나랑 그 하나랑 펜스 둘이었어 야 내려가 봐 미션 클리어 애기의 돌인데 에버라다가 에메라하니까 편하자 시켰어 나 아 근데 나 에버라 하면 손 떨어 사장님한테 물어봐 애기 애기 탔다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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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있으면 이러고 있겠네 아까 에버라 날랐지 형 여기 있어도 못 나을거 같아 애기 아 그런거 다 돼 암습니다 암았다 암팍 왜 왜 다 나무가 없어 1샷 엄청 빙수야 1억이냐? 여기에서 관심이 있었냐? 질짐은 아까 에브랑 할 때 쫄았다 나 오심싸 에브랑 할 때 아 근데 말도 안 돼 내가 넘어가면은 쬐고 있다니까? 쬐고 있고 짜증나 뭐 해버리려고 하고 죽여 잡아 나 죽였어 아 나 개아파 애 있을 때 뒤에서 쑤서 있어요 아직도? 아니 시렁 나 낚시해야돼 나 낚시해야돼 피롱 주문해? 피롱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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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ko 가빈 피롱하나 피롱하나 orp 왜 팔이 가면 삐롱 다 죽이네 어디 가는데 나도 좋아 그런거 문제해줘 가면 사냥해봐 내가 거기에 맞춰줘 당각 맞춰줘 뭐야 아 개그거 야 저기 뭐냐 개아파 깨끗 하나랑 깨끗 하나랑 아래로 내려가던데 깨끗 긁어봐 어 없네 얘네 둘 다 B다 아까 B 갔어 B 쌍거리에서 B 내려가서 계단 미션 페일 블루팀 윙 장난감 좀 뭐냐 저거 잘하면 돼요 그러는데 2킬 오드 했어요 왜 아 왜 없지 야 B 둘 B 둘이었어 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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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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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 pez 백어 백어 해외 비 개 조용히 해외 하 핵 철거 내일 위접탐 열 네 목테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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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무서워 미친새끼 새벽이라 욕도 못하겠다 옥창 나 보고 놀랬어 나도 펜이 되어있어 아 장난감 좀 ㅅㅂ 아 아 B방 아니 이게 대구방 둘에 B 왼쪽 45도에 맨을 오맵하고 싶다 ㅅㅂ 엄맵하면 뭐해요 오버댓스 안하게 아니 두 달 동안 안하니까 이게 갑자기 감이 확 왔다가 안왔다가 이상해 기복 ㅈㄴ 심해졌어 갔으면 그냥 갔어요 형 아니야 형 둘에서 놀 때부터 끝난거야 그래서 그 메인 수나야 나 ㅅㅂ 나 그 크랩 맞던데 나 그 크랩 맞던데 나 그 크랩 맞던데 니가 맞서냐? 디자이어링이야 아니에요 메인 수나야 나 디자이어링 ㅅㅂ ㅅㅂ 얘네 하나하나 막 살피고 온거 아니야? 세명이서 모인다는데 형 고무쓰 아냐 동생 아이디 줬었어 내가 바로 용전 꺼내야 아 귀찮아 그거 하나하나 써야 돼 파이팅 이 새키야 어디서 길막만 베란다 베란다에서 막내 아 미치신대 잘가요